수민 씨, 안녕하세요. 어, 단일 씨, 안녕하세요. 공원에는 무슨 일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산책 나왔어요. 맞아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걷는 거 좋아하세요? 네, 걷는 거 좋아해요. 강아지도 같이 나왔어요. 강아지가 많이 컸어요. 네, 단일 씨도 산책 나오셨어요? 네, 저는 보통 30분 걸어요. 오늘은 1시간 걸을 거예요. 오, 산책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럼 산책 즐겁게 하세요. 단일 씨도요. 네, 몇 번 더 해보실까요? 오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